네 오늘은 이제 고대 아시아세계의 인도의 고대 역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옷이 똑같죠? 아 저 오늘 어제 놀러 갔다가 지금 바로 와서 하는 거예요. 일단 어 이제 고대 인도와 동남아시아까지 볼 건데 이제부터 한 단원을 분할해서 본다고 해요.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짧게 짧게 그냥 그렇게 총 영상 길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했던 거는 중국 중국에 대한 이제 고대 중국 진과 한의 중심으로 그리고 춘추전국시대 진 한 이 새시대를 중심으로 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인도에 인도에 있는 그 인도는 원래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는 걸로 유명하죠. 다양한 종교가 있고 다양한 민족이 있는 걸로 유명한데 이제 인도에서 이 시기에 새로 생긴 종교들이랑 마오리아 왕조 그리고 쿠샹 왕조가 했던 그런 업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가 왜 중요한지 이제 보면 되겠죠. 일단 먼저 불교랑 자인화교회의 출연이라고 교재 18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 음 이제 그 불교랑 자인화교회의 출연 배경 이제 쿠샤트리아 바이약의 그 어제 아 저번에 이제 저번 수업 시간도 설명했죠. 그럼 브라만교회의 이제 카스트제는 브라만 쿠샤트리아 와인 수즈라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순서로 그냥 사제, 귀족, 평민, 청민 이렇게 이제 엄격한 신분제도가 이제 힌두교 힌두교도 이제 그러니까 그 아리아인들이 만든 그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이 시절에는 이게 이 종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따르는 거죠. 힌두교가 이제 인도의 그 주요, 가장 주요한 그 종교니까 이거를 따르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인도 사회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뭐 일단 쿠샤트리아랑 이제 중간 계층, 중상위 계층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그 이제 브라만교에 대한 그런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식화된 브라만교의 재산의식을 반대했고 브라만 중심의 사회를 비판했다. 어쩔 수 없죠. 얘네 쪽수가 적을 수밖에 없죠. 제일 위에 있는 애들이. 얘네는 이제 뭐 다른 산업적인 활동도,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얘네 입김이 세졌겠죠.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랑이 많아질수록. 그리고 우파니샤드 철학이 등장하였다. 우파니샤드 철학이 뭐냐. 옆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우주의 본체 브라만와 본체와 이제 인간의 본체 아트만이 이제 동일하다는 버마이려의 진리를 깨달으면 유네의 속방에서 벗어나 열반의 경지에 이른다 하는데 버마이려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서 또 자신이 포함된 이 주위 세상 만물 전체를 이해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층들, 왕이나 귀족 이런 평민 계층들이 만든 게 이제 새로운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 불교도 이제 여기 인도 끝머리의 이쪽 네팔 쪽에 있는 그 왕국의 왕족이었던 그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 출가를 해서 만든 종교였죠. 이제 불교는 고타마 시타르타 이제 우리 석가모니라고도 하고 우리 부처님 이제 창시하셨고 인간 평등을 강조했어요. 당연히 이제 여기 인간의 계급이 있는 거랑 반대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윤리적 실천을 통한 해탈을 추구했다. 이제 아 살생금지 뭐 이런 게 불교에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제 아 불교는 이제 나한테 떳떳한 거죠. 이게 남한테 보는 이런 남한테 보이는 식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이제 해탈을 추구하는 이제 내가 공통적으로 불교랑 나중에 나오는 자인학교 이런 애들은 카르마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제 카르마가 0인 상태면 최소한 그 0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일을 하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데 살생을 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걸 이제 적어도 0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자인학교 살펴보면 엄격한 계율과 고행을 통한 해탈 추구. 근데 이게 너무 빡세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주류가 되는 종교는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 종교는 자인화라는 뜻이 승리자라는 뜻이라 하는데 일단은 창조자가 크샤트리아 출신이었어요. 귀족 출신인데 그 이 창조자가 단식을 하다가 그냥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살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종교는 특이한 점이 보통 종교들은 자살을 최대의 그런 그걸로 보는데 이제 가장 큰 죄악으로 보는데 얘네는 단식을 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린 뒤에 자살을 한 거는 가장 큰 그 명예로운 그런 죽음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뭐 다르게 막 칼로 찔러서 죽고 이런 거 말고 단식해서 자기를 최대한 극한을 향한 뒤에 죽은 사람들 뭐 여튼 그런 뜻인 그런 이제 힌두교와는 다른 사상을 가진 그런 새로운 종교를 이 계급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기원전 4세기경에 이제 생긴 인도 최초의 통일왕조가 생겨요. 마오리아 왕조라고 이 책에 나와있죠. 마오리아 왕조는 알렉산드로스 원정군 마케도니아 그리스 쪽에서 이제 그리스를 다 정복하고 정벌활동을 활발히 했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제 원정군을 끌고 와서 인도까지 침입을 했죠. 이게 이제 인도 사람들한테는 우리도 통일되는 왕국을 세워야겠다 이런 총매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경에 찬드라 곱타 마오리아가 통일을 하게 돼요. 북인돌 그리고 전성기는 아소카왕 이재구 어서오세요.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주한사거리님 오늘 생일이시죠. 생일 축하드려요. 전성기는 3대째 아소카왕 시절이었는데 아소카왕이 원래 2대 왕이 101명의 자식이 있었대요. 근데 아소카왕은 얘네 다 싫어서 지 친동생 하나 남기고 99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의 왕이 돼요. 그 이복 동생들을 다 죽이고 나서 피를 많이 묻힌 왕이었어요. 처음에 아소카왕은 또 정벌활동을 남인도 쪽으로 정벌활동을 활발히 해서 인도 마오리아 왕조의 최대 영역을 구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살생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기 한테 회의감이 든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전쟁 고아들을 보면서 아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나 내가 이런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불교가 보인 거예요. 불교는 위에서 봤듯이 윤리적 실천을 통해서 해탈을 추구하는 그런 종교죠. 지금 우리 불교 생각하면 돼요. 살생금지 욕식 금화 우리 이제 대승 불교 같은 경우는 욕식까지 금화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게 돼요. 자기가 원래 이게 또 재밌는 내용이 찬드라곱타는 찬드라곱타는 1대 왕은 자인하교를 믿었었고 2대 왕은 이제 힌두교도를 힌두교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손자 그러니까 그 2대 왕의 아들인 아소카 왕은 불교에 기위를 해요. 불교에 기위하고 나서 불교를 나라 공식 종교를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포교를 하게 됩니다. 불교를 포교하고 산치대탑 석주 옆에 보면 산치대탑 사진 나오고 이 사료가 나오는데 산치대탑은 이 선조라는 가장 오래된 돌탑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불교를 위에서 만든 그런 건축물들을 처음 만든 거예요. 불교를 처음 포교하기 시작한 왕이에요. 아소카 왕이 상치대탑과 석주 이 밑에 보면 또 석주에 사자상 있죠. 사자상이 지금 이 사자상은 또 인도를 상징하는 그런 문양이죠. 밑에 자료 플러스 보시면 또 석주 위에 있는 사자상이랑 또 아소카 왕의 석주가 보인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사진 나오면 이거는 마오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이다. 아소카 왕이 또 인도에서 인도 역사에서 꽤 큰 영향력을 가진 거의 광개토대왕이랑 뭐 이런 정복활동 거의 광개토대왕급 이고 내정활동은 거의 세종대왕급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왕이 인도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인도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왕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대한 주제로 세계사에서 나왔을 때 단골 손님이에요. 아소카 왕.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불교를 포교했던 왕이었고 그 불교 불교에 관한 그런 유물들이 남아있다는 거 이 유물들 다 잘 보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상자부 불교가 발달했다. 상자부 불교가 뭐냐면 지금 동남아시아에 퍼진 상자부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믿고 있는 불교예요. 그 TV에서 보면 알겠지만 태국 애들 그 주황색 약간 이런 옷 같은 거 입고 기도하고 애들 어릴 때부터 거기 가서 기도하고 뭐 살죠. 근데 얘네는 육식을 허용해요. 어느 정도 대승 불교처럼 우리 절에 가서 비빔밥만 먹잖아요. 얘네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육식을 한다는 거 뭐 일단 뭐 개인의 해탈을 강조하고 이게 또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다. 이 다른 이름으로 남방불교라고도 합니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많이 전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세태 이제 마오리아 왕조는 4대가 끝이에요. 아소카 왕 밑에 이제 왕이 끝이에요. 아소카 왕 사후에 급속히 세태하여 또다시 인도가 분열이 됩니다. 이때가 기원전 한 기원전 1세기 정도 아 2세기? 2세기 정도 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르플러스 보면 아소카 왕은 생명체를 사랑하고 진실을 말하며 관용과 인내를 발휘할 것 등을 강조한 조칙을 써놓은 석주를 만들어 나라 안 곳곳에 세웠다. 석주 꼭대기에는 부처의 가르침을 뜻하는 법륜을 새겨놓고 사자소 등을 조각하였다. 이렇게 생긴 거 보면 무조건 아소카 왕이 이렇게 이 떡밥이 나오면 아 이건 아소카 왕이다. 아소카 왕이 했던 업적 이런 거 외우거나 아니면 이건 마오리아 왕조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 암기를 하는 식으로 외우기보다는 그냥 아 아소카 왕이 정벌 활동을 많이 하니까 그만큼 희생자들에 대한 그런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불교를 불교의 기위에서 불교 포교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외우기 쉽겠죠. 그 다음으로 코시아나 왕조 한번 보겠습니다. 코시아나 왕조는 어 그리고 마오리아 왕조는 이 영역이 최대 영역이 이거보다 더 컸어요. 실제로는 이쪽까지 뻗어 나갔는데 일단 마오리아 왕조의 그 영역은 이 정도 됐었습니다. 거의 인도 전 인도를 최초로 통일했다는 그 업적만큼 꽤 크죠. 코시아나 왕조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시아나 왕조는 이란 계통의 코시아나 족이 건국했습니다. 이쪽 이쪽이 파키스탄 지역 지금 발전을 어떻게 발전을 했냐 중국 인도 페르시아를 연결하는 무력로를 장악했다. 이때 당시에 중국이랑 여기 사이에 중국이 여기쯤에 있으면 여기 이제 페르시아 계통 이런 애들 얘네랑 교역을 할 때 이 사이에 있으니까 중계무역을 해서 발전을 했습니다. 또 전성기 때는 2세기의 카미슈카 왕 때 최대 영토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문과 불교를 장려했는데 이 불교는 대승 불교예요. 대승 불교는 만인 만인 중생의 구제를 목표로 한다. 옆에 또 옆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시면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태우는 큰 수레라는 뜻이다. 대승은 대승 불교는 모든 중생이 보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자기만의 구제보다는 이탈을 지향하는 보살의 역할을 이상으로 여겼다. 현재 우리 동북아 쪽에서 믿고 있는 대승 불교 개통이 대승 불교 불교 개통인 겁니다. 대승 불교는 인도 북쪽에서 이렇게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한국이나 일본에 전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상자도 불교는 이렇게 동남아 쪽 으로 전파가 된 겁니다. 근데 뭐 대승 불교가 동남아에서도 주류였던 적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동남아에서 주류가 되는 거는 상자도 불교라는 거. 일단 대승 불교는 그렇게 카니슈 카방이 이제 대승 불교를 완성을 해서 이렇게 대승 불교가 발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간다라 양식 간다라 양식은 이제 우리 절에 놀러가면 절에 놀러간다는 표현보다 절에 이제 가면 그 불상이 있잖아요. 다들 어디 가든 경주에 불국사에 석구랑도 있고 어딜 가든 금으로 돼있든 석재로 돼있든 불상이 있잖아요. 이 불상이 인도 문화랑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이 돼서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불상 제작이라 헬레니즘 문화랑 인도 문화의 융합을 따로따로 외우시지 말고 인도 문화랑 헬레니즘 문화 헬레니즘 문화 나중에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밀로스 섬의 비너스상 라오콘 군상 이런 것처럼 조각품 예술품들이 되게 많아요. 조각을 했던 그런 예술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얘네도 이제 간단한 미술 조각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3D 3D로 돼있는 그런 미술품들을 만든 거죠. 그 영향을 받아서 불상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이건 대승불교와 함께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거쳐서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우리 우리 지금 어딜 가든 어느 저를 가든 불상이 있잖아요. 그게 어찌 보면 간다라 양시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남아시아 살펴보고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강의 시간을 줄일 예정이에요. 동남아시아는 크게 강조되진 않겠지만 책에 나오니까 혹시 모르죠. 해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색 깍따뜻한 기후로 일찍부터 변홍사 위주의 농업 발달 베트남 쌀국수 유명하죠. 개비전풍을 이용한 해상 무역 발달 복잡한 민족 구성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구간이죠. 인도 차이나 반도 쪽이 그리고 다 사바지깝 연락봉따 이런 애들이 아니에요. 다 언어가 다 다르고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봤을 때 똑같이 생겼는데 전혀 다른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각각 다른 애들 다른 국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의 고대 국가들은 이제 베트남의 북부에는 한나라한테 박살났던 남월 나오죠. 남월은 중국의 중국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남월을 지배했던 왕족들이 중국에서 넘어온 제후 출신이었어요. 우리 위만조선과 마찬가지로 남월도 중국에서 쫓겨오다시피 해서 여기를 여기 자리잡은 중국 귀족 출신들이 자리잡은 왕조가 남월이었습니다. 남월은 중국의 진열망 전후한 시기에 건국이 되었는데 나중에 한무제한테 정복당해서 오랫동안 중국 지배를 받았어요. 여기가 북베트남 지역이죠. 그리고 중남부 지역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는 남월 남월이 멸망한 이후에 자리잡은 참파라는 왕조예요. 참파는 말레이 계통에 참족이 건국을 했었고 북베트남 일부랑 캄보디아까지 세력을 확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메콩강 하류 메콩강 하류는 더 밑에 더 옆쪽에 더 왼쪽 밑으로 내려오면 나오죠. 베트남 기준으로 해서 푸난 이라고도 부르고 부남 이라고도 부르는 왕조가 있네요. 이 왕조 역시 말레이 계통의 선주민이 건국해서 해상무역으로 번역을 했다. 이 부남이 지금의 캄보디아 에요. 중국 애들이 부남으로 불렀던 거예요. 푸난 이라는 왕조를 지금의 캄보디아 지역에 자리 잡은 나라였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고요. 내일 고대 서아시아 중동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재미없어도 저도 재미없는 거 알아요. 나도 하면서 재미가 없어. 근데 그냥 이게 가장 제일 급한 사람들한테라도 그냥 한 명이라도 수강생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잘 정제되고 잘 편집된 어떤 한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역사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런 콘텐츠를 진행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도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게 많은데 지금 실천을 못하고 있어서 다른 걸 하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거밖에 못하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 내용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